결국은 내장비만이 대사증후군을 일으켜서 대사증후군이라는 나무를 키워서 그 열매가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사망의 1, 2, 3 순위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. 나무를 빼놓고는. 한 번 더 다른 비디오를 보시죠.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은 연구를 통해 개선당, 대사증후군을 구입한 남성의 경우 관동내성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3.6배, 심혈과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3.9배라 높은 수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큰 방법을 좀 하시는데 단자가 안 좋기 때문에 단자가 안 좋기 때문에 우주 경부를 하다 보니까 대사증후군이 아, 대사증후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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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사증후군이